열공이라는 건 약간 제 관점에선 그런 거예요 하기 싫은데 열심히 하겠다는 느낌이 좀 강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공부를 어 나는 공부에 미쳤다 공부 확인해도 좋다 혹시 이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그분께 어 소정의 선물 드릴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나는 공부가 좋아서 미칠 것 같아 너무 재밌어 계신가요 안 계시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열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쓰는 말이 내가 쓰는 말이 내 생각을 결정하거든요 왜 은하님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어떤 사태를 바라볼 때 감정 우리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뭐 또 조만간 또 영상이 제가 조만간 읽었던 좋은 책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어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결정하고 우리 사고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 공부를 결정하거든요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은 효율이 나올 수가 없겠죠 기분 좋게 공부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즐공이란 말 속에 나는 정말 즐겁게 공부할 거야 라는 의미를 담아요 근데 공부는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재미가 없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관점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빡공도 저는 뭐 별로 열공이나 빡공이나 그놈이 그놈 아닌가요 공부할 때 화가 난 적은 거의 없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그렇게 저는 좀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공부를 통해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 반비 뭐셨어요 오랜만에 켜서 근데 공부를 통해서 내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즐겁다기 보다는 공부를 통해 즐거움을 찾는다 내가 내적인 성장이 최소한 있을 것이고 지식이 좀 더 쌓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 목표를 나중에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즐거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선택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아 브이로그 보이셨어요 반비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조금 넓게 보시면서 나의 언어가 나의 생각을 사고 사고를 결정하고 이 사고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공부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말을 컨트롤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예전에도 제가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제 채널에 오시는 그 임용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임고생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거든요 임행복, 임선생 이런 얘기를 많이 쓰세요 임영웅 옛날 그런 말도 막 하고 그러셨지만 임고생 속에 저는 은근히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아 내 이거 통해서 고생하고 있다 지금 진짜 그게 생각하는 고차가 아니라 고행할 때 그 어떤 괴로운 고차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래서 야 이게 행복하게 생각이 드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고지생이랑 느낌이 좀 다르죠 임고생 하면 그냥 그죠 완전 줄여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진짜 짜내는 듯한 열공이라는 말을 쓰시기 보다는 즐공 즐겁게 내 인생의 성취 발전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 행복을 위해 산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본 내용이에요 사실 저도 이제 원래는 오늘 제목은 뭐 하려고 그랬냐면은 그냥 오랜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근황이나 한번 나눠야 돼 근황 토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죄송하고 제가 그래서 화장실에 손 씻으러 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떠오른 게 오늘 제가 낮에도 썼던 말이 즐공이거든요 그래서 야 즐공이라는 얘기를 꼭 한번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관점이 좀 바뀌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